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의 한국 드라마 오쏠의 붉은끝동 에피소드 9와 10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오쏠의 붉은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람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마침내 어릴 적 인연을 알게 된 상과 덕임 한층 더 애틋해지는 두 사람 한편 산은 영조를 대신해 행궁으로 능행을 떠나고 제조상궁은 이를 기회삼아 영모를 꾀합니다. 상과 덕임은 시시각각 닥쳐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임과 산이 마주친 장면은 정말 너무 좋았어 사는 나라를 지키기에 바쁘고 덕임은 그를 지키기에 바쁘지만 서로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과 간절함이 느껴져 덕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산의 눈빛이 이 드라마의 최고 장면인 것 같아 준호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훌륭했어 어제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이 드라마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덕임과 산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 액션 장면에서 연출과 각본이 너무 매끄럽고 좋았던 것 같아 준호와 세영의 연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훌륭했어 산이가 덕임을 침대에서 발견하는 신이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의 장면이었어 이번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 장면에 삽입된 음악이 정말 감동적이야 이세영의 감정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 옷소매 붉은 끝동은 내가 매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유일한 드라마야 그래서 매주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에피소드 9가 끝난 지 몇 시간뿐이 안 되었는데 네이버 TV의 엔딩 장면 영상이 10만 뷰를 훌쩍 넘겼어 이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 오늘 에피소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이 드라마의 각본과 주인공의 강렬한 연기가 나를 이 드라마에 푹 빠지게 만들었지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장면과 ost가 나를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어 명작을 만든 mbc에 감사하고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이 드라마의 액션과 감정 그리고 배경막 등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촬영 또한 압권이었던 것 같아 이산이 그의 오른팔인 덕로를 너무 믿는 것 아닌가 그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액션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 다음 에피소드가 정말 기다려져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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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